대북확성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김여정은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며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대북확성기에 파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니 그 실체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로 탈북한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북확성기를 가동할 시에 북한까지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린다면서 노래를 틀면 가사를 다 외울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북한에서 접했던 소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 기억에서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압적인 분위기의 북한에서는 통제 상황에 대해 최근 젊은 층에서 반발심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확성기 소리는 젊은 세대의 촉발제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최근 우리나라를 경계한 반동사상 문합의 격법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북한 주민들을 더욱더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지친 사람들을 더욱더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북확성기 소리를 들은 군인들의 나이대가 전기 때문에 한류문화를 인식하여 이를 후반까지 모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에서는 대북확성기를 다시 가동시키기로 결정한 다음 세계적인 한국 아티스트인 BTS의 노래를 틀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접경지대 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었는데요. 남북의 군사 긴장감이 증폭될수록 과거의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과 오물풍선 투척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수차례 북한에 경고했지만 결국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앞으로 북한에서 대북확성기 재개에 대한 추가 도발을 어떻게 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국방부에서는 공격에 대한 모든 안전장치를 해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북확성기에 대해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